다육이로 부탁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제 테이블에 나와있는 이 다육이들은요. 이 다육이들은 제가 저면관수를 해줬던 다육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면관수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때? 이 계절에. 근데 이제 저는 왜 저면관수를 하냐면 제가 다육이한테 물을 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찔끔찔끔 줬거든요. 자주 상면에 스프레이로만 이렇게 그렸는데 다육이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다육이 물 주는 스타일이 3,4개월 동안 정말 굶겼다가 한 번에 흠뻑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물 주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저면관수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면관수를 해줍니다. 뭐 저면관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오랫동안 물을 금겼던 다육이들 물을 주는 방식을 저면관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메스트로는요. 이 아메스트로는 제가 지금 구입한 지가 아마 한 4,5개월 정도 됐을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물을 준 적이 없고 이 화분 그대로 우리 집에 와서 분갈이도 안 하고 제가 지금 계속 놔뒀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안쪽이 녹빛이 많았었는데 이제 계절 밖에도 나가고 햇볕도 잘 받고 하다 보니까 물이 싹 다 들어왔었어요. 지금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다육이를 지금 제가 처음 저면관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창들을 물을 이제 막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물을 줄 때 그 왜 물을 이렇게 저는 저면관수로 화분이 적게 주잖아요. 약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저면관수를 할 때 살균이든 살충제든 함께 해주시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물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또 막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면관수로 선택하신다면 살균 살충제를 푼 물에 저면관수 하는 걸 생각해보되 다만 약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주의해가지고 그걸 하시면 되고 지난번 제가 2월에 해야 될 일들에서 내보낸 영상에서 혼용이 가능한 약에 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면관수 할 때는 혼용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해서 하라고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요 아메스트로도 제가 지금 요번에 저면관수 해서 지금 아랜 입장이 얘가 항상 상당히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제가 저면관수를 해줬어요. 하엽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저면관수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하냐 저는 화분이 충분히 젖을 때까지 두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 작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틀도 두고 3일도 둬요. 저는 그렇게 저면관수 시간을 길게 합니다. 자 요 화이트 그리니는 요 화이트 그리니는 제가 요거를 사고 지금 한 8개월 동안 제대로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박하게 주냐 하면 제가 키워보지 않은 품종에 대해서는 물주기가 제가 정보가 다른 데서 보면 되지만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일단은 안 주고 버텨요. 이 화이트 그리니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원래 이렇게 제가 못난 애를 사다 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과거 영상을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덥수룩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분지하고 있어요. 지금 얘들도 덥수룩 해갖고 얘가 덩치가 더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육이 사갖고 오셨을 때 모르는 품종은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굳히기를 그러니까 묵둥이에서 오면 굳히게 하면 되지만 키워야 될 애들은 물을 막 줘가면서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제 거 지금 화이트 그리니 이거 보세요. 요거 하나에 막 다 2,500원씩 주고 산 게 다 요래요. 지금 50원짜리 동전만 했던 게 물을 한 3일 정도 조명관수 해줬더니 지금 그 투데, 그 테두리가 100원짜리 정도까지 커졌는데요. 원래 얘를 산 게 지난 3월이었어요. 3월 이제 조금 있으면 10개월이에요. 그러면은 덩치가 이 정도는 컸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요 정도 덩치가 커지고 분지도 심지어 했었어야 돼요. 잘못 키운, 전형적인 잘못 키운 사례고요. 다육이를 잘못 사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들어있는 화이트 그리니가 전부 값어치가 2만원어치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거 2만원 주고 이렇게 합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태서 요런 거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처음에 제가 이거 구입을 할 때는 이게 2만원? 좀 그 정도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분지도 하고 해서 가치가 달라졌겠지만은 어쨌건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쪼잘쪼잘한 거 여러 개 사서 2만원 만들지 마시고요. 근사한 거. 어쨌거나 요거 지금 한 3일 정도 제가 저면관수를 해줬어요. 저한테 저면관수 시간이 얼마만큼 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그거는 얘를 얼마만큼 오래 굶겼냐 화분이 어떠냐 화분의 구성이 배수가 너무 잘 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저는 시간을 달리 해요. 얘는 워낙에 오랫동안 굶겼기 때문에 제가 한 3일, 4일 동안 저면관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좀 생기가 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봄이 되면 간격을 좀 좁혀갖고 요번에 좀 물을 많이 먹여서 얘네들 덩치를 올봄에 좀 키울 계획이에요. 얘가 아무리 동영족이라 하더라도 봄가을에도 성장합니다. 여름에 쉬지. 자 그리고 요 도태랑 요 도태랑이 밑에 입장이 너무 쭈글거려가지고 얘는 진짜 한 5일 정도 저면관수를 했는데요. 요 화분을 보면 얘 얼굴하고 거의 1대1이에요. 오히려 더 작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요. 저면관수 시간을 제가 그래서 5일 정도를 두고서 계속 놔둔 거예요. 그럼 물음병으로 잘못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 염려 많이 드시죠. 그치만 그거는 얘가 얘가 너무 쪼글거려가지고 미워지고 잘못되느니 저는 그냥 물을 많이 준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육이도 요 밑에쯤 얘는 두부 케이스에 넣어놨어요. 두부 케이스에 넣어갖고 요 정도 물 넣어서 요 정도 물 넣어가지고 한 5일 동안 저면관수 했을 때 밑에 입장까지 짱짱해졌습니다. 완전 흐물흐물거렸었거든요. 아래 입장까지 짱짱해졌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요 요 토파즈는 요 토파즈는 제가 지금 사가지고 온 지 한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분갈이도 안 했죠?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물을 주지 않았고 상면에서만 그냥 살짝살짝 줬었는데 요번에 저면관수로 물을 많이 먹였습니다. 아마 올 봄쯤에 올 봄이 되면 아마 폭풍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물을 먹였으니까 이제 물 먹이고 한 중,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얘는 분갈이를 해줄 계획입니다. 요번에 제가 제가 요 우리 러블리로즈 저면관수 하기 전에 모습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모르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저면관수 얘도 며칠 했냐면 한 이틀 정도 저면관수를 해가지고 물을 충분히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입장마다 약간 또 다시 녹빛이 들어오면서 아주 생기있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여러분들 지금 상면을 위에서 이렇게 항공으로 보니까 잘 안보이시지만 목대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졌어요. 처음에 얘를 여기다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정말 꽃병에 꽃 들어있는 것처럼 예뻤거든요.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완전 수영이요. 산발 수영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짜자자자 대단하죠? 자 아유 농구선수 시켜야 되겠죠? 어쩌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쑥 커졌어요. 러블리로즈는 목대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크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성장세가 좋으면요. 목대에 이렇게 하엽을 하나도 안 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목대 여기까지 다 막 이런 입장을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진짜 장미꽃처럼 예쁘지 환경에 좋은 데는 요 요 요 입장 떨어진 자리잖아요. 요게 생장장미입니다. 전부 다 여기마다 막 여기까지 잎이 다 붙어있어요. 그럼 안 예쁘더라고요. 무슨 어 무슨 빈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처럼 요런 환경에서는 그래도 얘가 딱 올라 붙어갖고 장미 얼굴 같은 게 여기만 있지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 러블리로즈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잎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요 목대에 이런 상처 부위가 뭐예요? 입장이 떨어진 곳이잖아요. 요게 바로 생장점이에요. 요런 데가 저는 그래서 지금 요 러블리로즈를 어떻게 할 거냐 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요거 적심을 할 거예요. 지금 물을 먹여갖고 지금 한참 통통해졌으니까 적심을 해서 뿌리가 나오는 데까지 약간 좀 그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좀 놔뒀다가 적심을 해서 다시 모아심기를 하고 요 목대에서는 번식을 할 겁니다. 요런 다육이들 그 번식을 하는 적심의 위치는요. 생장점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곳 연두연두한 그런 목대에서 다시 생장점이 있어야 자구가 나오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떨어진 자리가 생장점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아가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 최대한 생장점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적심을 해야지 쭉 아래죠. 목질화가 된 곳에 이제야 적심을 하면 더 이상 아가가 나오지 않겠죠. 지금 다른 거는 뭐 다 하엽으로 떨어져서 그런데 얘는 지금 웃자라면서 하엽을 아직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얘는 요 아래에서 적심을 할까 아니면 여기쯤 적심을 해갖고 요 입장을 남겨둔 적심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적심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적심이 됐던 요 녀석 하나는 얼굴이 요렇게 예쁘죠. 요 녀석 하나가 지금 요렇게 잘라놓은지 한 3, 4일 정도 됐는데요. 요렇게 꾸득꾸득 지금 말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러블리 로즈는 며칠 있다가 제가 적심을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모아갖고 목대를 깊이 심어줄까? 목대를 깊이 심어갖고 안 보일게 만들거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적심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번식을 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요렇게 러블리 로즈는 지금 러블리 로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러블리 로즈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요런 거 하나 요렇게 이제 튼실한 얼굴이 정말 요렇게 튼실한 거는 3,500원씩 3,000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직도 요거 한 포트 요거 요거 하나 2,000원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고가 행진 거기다가 왜 고가야 이게 원래 2,000원이었는데 근데 요 정도로 번식이 잘 되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법도 한데 떨어지질 않아요. 자 러블리 로즈 좀 이렇게 튼실하고 엄청 큰 얼굴 좀 큰 애들 요런 애들 2,000원 하면 좋은데 요런 애들은 3,000원이에요. 이미 목대가 생겼잖아요. 목대 생기면 가격이 또 2배로 올라갈 겁니다. 요런 거 한 뒤에 아마 4,000원 5,000원에 지금 판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러블리 로즈는 인기가 워낙이 많다 보니까 번식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여전히 몸값이 좀 나가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파랑새도 마찬가지구요. 자 오늘은 제가 요렇게 저명관수 해갖고 통통해진 다육이들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명관수를 여전히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고수니터 전 한편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 요렇게 요런 방식의 물주기를 선택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아 그 물주기가 다육이한테 별로였어 라고 느끼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저 이제 3년차 밖에 안됐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제가 다육이를 키워가면서 얼마든지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그냥 참고만 꼭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고 계시겠지만요. 지난 시간 저는 다육이들 이렇게 문 닫고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녀가셔가지고 아유 우롱이 섹시가 다녀가서 베란다가 어찌나 깨끗한지요. 흙이 분갈이를 안한 다육이 포트에서는 흙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베란다가 아유 흙이 그렇게 있어요. 외부 온도가 지난 밤에 몇 도였냐면은 외부 온도가 지난 밤에 영하 9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베란다 안에 온도는 7.2도예요. 또 방 거실 문을 열어두고 자지 않았고요. 그냥 닫아놓고 잤어요. 닫아놓고 잤고 그리고 지금 해가 뜨지 않아가지고 햇볕으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난 밤에 그 온도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아마 해가 뜨면 점차로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해가 쨍하면 이렇게 추운 날에도 베란다 온도는 2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다육이들 기온 온도차가 크죠. 온도차가 크니까 다육이가 물이 잘 드는 겁니다. 어우 지금 너무 어둡죠. 제가 너무 지금 해가 안 드니까 영상이 굉장히 까맣게 나오고 있네요. 분갈이를 해야 되는 제 다육이들입니다. 요 녀석은 못 자라가지고 요렇게 빼쭉 올라왔어요. 저렇게 해를 잘 못 봐가지고 못 자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요기에 있는 다육이들 제가 다 분갈이를 요번에 다 할 거예요. 아주 마음 바쁩니다. 분갈이를 빨랑빨랑 해가지고 자리를 잡혀야지 되겠죠. 요건 제가 그때 분갈이 했던 아이고 빙산 입니다. 빙산 요거는 왁스고요. 저기 어 이게 핑크사라고 산까 자라고 사 자라고 삽니다. 요거는 에케몬스톤 입니다. 브라질리언 입니다. 브라질리언 꽃볼려고 샀죠. 브라질리언 입니다. 요거는 원종 에보니 요거는 요거는 이름이 아즈타로즈 요. 아즈타로즈 여기는 런요니 합식한 거 있습니다. 요거는 레드아이스 레드아이스 생장등 켜주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다육이들이 식물들이 너무 잘 압니다. 신기하죠? 여전히 2월달은 이렇게 추운데 식물들이 봄이 온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 수 있을까요? 1월같이 똑같이 추워도 2월의 다육이들은 다릅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해가 길어진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육이들은 온도는 여전히 낮지만 온도는 낮지만 비춰지는 태양의 시간이 해가 비춰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너무 기특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왜 이렇게 생기가 돌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월은 다르다. 식물들이 다육이들이 2월에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2월은 본격적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육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보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오늘 제 베란다 다육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